이거 멋있게 지금 작가드네. 우와! 얘 드립 들었어? 잘하지. 인어공주. 추운 거 봐. 안무 멋있네. 이번에도 또 다른 느낌이네. 완전 다르다. 의상 섹시한데? 이거 약간 트로피칼인가? 그렇지? 딱 여름 느낌. 이거 되게 트렌디하다. 트로피칼인가? 노래 좋네. 춤 진짜 안무 멋있네. 헤어스타일 되게 멋있다. 너무 멋있네요. 계속 또 반복되는 멜로디가 있어서. 오히려 그게 또. 맞아. 되게 즐거워 보이는데? 멜로디 되게 쉽다. 쉽고 노래가 좋아. 너무 멋있네요. 되게 상큼하네. 이번엔. 이번 컨셉트도 그렇고. 진짜 말 그대로 여름에 약간 통할 것 같은. 확실한 계절.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와 긴 머리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린다. 와. 와. 되게 멋있게 생긴 작가. 우와. 야. 애들이 들었어? 잘하지. 또 알라마서 이런 매력이 있다. 너무 멋있어. 춤을 되게 잘 추고 있네. 갑자기 의상 바뀌었어. 아니 저 메인 멜로디가 되게 코친다. 응 그치. 저걸로 참 잘 맞는 것 같아. 대중성 엄청 있어. 오 좋다. 댄스 브레이크.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. 오 진짜 힘들었을텐데. 그치. 특히나 바닷물인데. 대중성 엄청 좋다. 대중성 엄청 좋다. 대중성 엄청 좋다. 대중성 엄청 좋다. 대박이다. 알라맛은 저번에 또 봤었던 또 다른 느낌으로. 여름이란 계절에 좀 맞는 느낌으로. 대중적인 곡인 것 같아서.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했어. 대인 앤 나잇. 너무 고쳐. 살라맛. 우리 과연 호불호가 갈릴까 이 그룹이. 다 좋아할 것 같아. 뮤직비디오를 좀 집중해서 봤는데. 인어공주가 굳이 적응기. 스토리도 되게 개연성이 있다. 모두가 다 좋아하겠다. 알라맛은 SB19에 이어서.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하거든. 기대가 되는 그룹이기도 하고. 저번이랑 컨셉이 난데여가지고. 너무 괜찮고. 멜로디도 너무 대중성 있고.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. 춤도 잘 춰가지고. 우리 알라맛. 또 오늘 너무 또 좋게 봤어. 예전 컨셉이랑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너무 좋았고. 다음 편에서 엄청난 아이돌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퍼플 트위스트. Let's go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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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. multi- ый бэлeta. 2 высота. skeletys. nesse 10